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상은 그지같고 더럽지만 본인들은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그런 쓴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봅시다. 자, 제목. 저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몰래 카풀을 해왔던건데 남편이 이걸 오해하고 소송을 할거래요. 순수를 깨끗?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만. 그러니까 원지, 직장 동료랑 4개월 동안 몰래 카풀했다고 이혼할거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범한 30대 부부인데요. 지금 저희 남편이 벌써 일주일동안 이혼하자고 난리를 쳐서요. 도장 안찍어주면 소송이라도 걸거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제가 이상한건지 여기다 한번 여쭤보려구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우선 제목에 적은 직장 동료는 저희 회사에 같이 다니는 저랑 동갑내기 남자 동료입니다. 저번에 그 친구가 차를 팔았고 새로 산 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하철이랑 버스로 출퇴근을 해야됐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힘들다며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마침 저희 집이랑 얘네 집이랑 가깝고 그래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돈넘샘 치고 제가 제 차로 왔다갔다 태워줬어요. 그러다 나중에 동료의 차가 나오면서 카풀도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얼마전에 이번엔 제 차에 문제가 생겼고 즉 고장이 난건데 이게 하필이면 수입차라서 수리가 많이 늦어진다고 하는거에요. 부품 수급도 안되고 특히 순번이 많이 밀려서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난감하죠.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그 동료한테 했더니 얘가 저한테 보답을 하겠다며 약 한달 가까이 저를 왔다갔다 출퇴근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개월 해줬고 나중에 얘가 한달 해줬고 두개 다 합치면 한 4개월 되는거죠. 그리고 이거를 남편한테 말을 안해가지고 문제가 생긴건데요. 아 물론 이거 말 안한거 제가 잘했다는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저요 이거 일부러 남편을 속이려고 그랬던거 아니고 굳이 말해가지고 글과 보수는 만들기 귀찮았을 뿐이라고요. 무엇보다 계속 이렇게 무한정 카풀을 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여하튼 그러다 며칠 전 퇴근할 때 그때도 그 친구 차를 탔고 저희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거기서 내렸는데 하필이면 이런 모습을 그 앞에 지나가던 남편이 보게 된거에요. 딱 걸린거죠. 네 저도 알아요.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아예 대화조차 안하는거 너무 오바 아닌가요? 남편은 무조건 100% 명백한 바람이라며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더러운 변명이고 핑계일 뿐이랍니다. 그렇게 아예 들어볼 생각조차 안하며 하는 말이 야 동갑내게 남자 동료랑 아침 저녁으로 한달 내내 같이 차타고 다닐 이유가 도대체 뭐야? 어? 그럴거면 처음부터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너는 나를 속인거요. 속인 이유 이것도 다른거 없어. 그냥 처음부터 불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요. 아니 막말로 내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을 때 너희 둘이 저녁을 먹었을지 아니면 딴짓거리를 했을지 내가 알게 보여. 어? 야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이혼 도장 찍어라. 막 이러면서 사람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저 정말 억울한게 진짜 하늘의 맹세쿠 이 동료 따로 지저분하게 연락하거나 이상한 마음을 품은 적도 없어요. 그냥 아까도 말했죠. 괜히 긁어서 부스런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저요. 그지같은 내로남불도 아니에요. 만약 반대로 저희 남편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여자 동료와 카푸를 했다. 저요. 아무 상관없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심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 평소에 욕심이 좀 많고 이타심도 부족한 사람이라서 분명 이렇게 난리칠거라는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그냥 말 안하는건데 이게 정말 제가 남편을 기만한건가요? 여하튼 지금 당장 도장 안찍으면 진짜로 온 세상이 다 까밀리고 소송 걸 분위기거든요. 거기다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가 난리치면 진짜 아찔합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글쎄 니가 정말 아무렇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니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리진 않았을거야? 댓글 크으 정말 반박의 여지가 아예 없는 너무나 완벽한 문장이구만? 끌 끌 2번 이게 맞죠. 지도 남편한테 들키면 엿될거 잘 아니까 아예 말도 못하고 멀리서 내린거 아냐? 끌 끌 3번 아휴 그냥 유사연애하다가 딱 걸린건데 혓바닥이 기네. 어? 2번 지금 아줌마가 하고 있는 말은 앞뒤가 전혀 하나도 안 맞아요. 남편이 이렇게 난리칠거라는걸 애초부터 알았다면 숨겨가면서 가풀을 하는게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야 하는거라고. 니가 딴 마음을 품고 안 품고는 중요한게 아니고 그냥 상황만 딱 놓고 봤을때 아줌마는 바람이 맞죠. 왜? 당신의 남편을 속였는가? 네. 안 들키려고 일부러 멀리서 내렸는가? 네. 남편이 이걸 알면 큰일날거라는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가? 네. 그럼에도 불구 그 모든걸 다 감수하고 실행을 했는가? 네. 3번 야 너도 쫄리니까 숨긴거 아니오. 썸을 탔으면서 뭘 아닌척이요. 끌 끌 끌 끌 4번 부부에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한거죠. 나는 남편이 다른 이성이란 카풀을 해도 괜찮지만 내 남편은 나를 이해 못할거 같으니까 말을 안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거 자체가 기만이고 사기친거지. 다 떠나서 내 배우자가 싫어할 행동은 아예 처음부터 할 생각도 많았어야 돼. 싹싹 빌어요. 이건 그냥 무조건 니가 잘못한거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 5번 얼씨고 그 차에서 순수하게 카풀만 했을까? 어? 들썩들썩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남친이 제가 나가는 캠핑 모임을 반대해요.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이고 2살 연상 그리고 사귄지 이제 딱 도달된 남친이 있습니다. 지금 제 개인 취미 때문에 자꾸 싸움이 생기는 중인데 누가 문제의가 되는건지 여러분이 판단 좀 해주세요. 약 2년 전이죠. 제가 캠핑카 카페에 가입을 했고 같은 지역 소모임 사람들과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마음이 너무 잘 맞는 사람 몇몇 모여서 따로 모임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쭉 만나고 있어요. 물론 이건 남친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하던 모임입니다. 남자는 6명 여자는 저를 포함해 4명인데 이들 중에 아무라도 어디어디 놀러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거기서 시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많으면 한 7,8명 적으면 한 3,4명이 주말이나 공휴일을 끼고 1박 2일씩 캠핑을 하곤 했었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되게 건전해요. 순수하다고요. 깨끗하다고. 그런데 남친은 제가 이 모임에 가는 것 자체를 엄청 크게 반대를 해요. 아니 동성끼리 가는 것도 아니고 당일치기도 아니고 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밥 먹고 술 마시고 거기다 밤까지 보내고 오는 이게 정상이냐? 어? 말이 돼? 이러면서 계속 화를 내요. 하지만 저는요. 거기 있는 남자 멤버들 그냥 정말 친한 동네 오빠, 교회 오빠, 혹은 친구, 동생 같은 사이일 뿐이지 이성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 소리냐? 오해하지 마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싫대요. 어찌됐든 너는 믿어줘도 나는 세상을 못 믿겠다. 이러면서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제가 무딘 건가요? 아니면 역시 이런 남친이 쫌팽이고 예민한 거죠? 맞죠? 저는 정말 순수하거든요. 근데 저를 못 믿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댓글 1번 진짜로 순수하게 캠핑이 좋아서 하는 거라면 거기 말고 여자들만 있는 캠핑 모임을 가세요. 근데 그건 또 싫죠? 끌 끌 댓글 여자들만 있는 모임 절대 안 가지. 왜? 여자들끼리 가면 재미도 없고 힘만 드니까 거기다 남자들 껴서 가면 우쭈쭈도 해주거든 힘든 것도 다 해주고 끌 끌 끌 끌 2번 홍일장 짓거리는 절대 포기 못해요. 안 돼요. 2번 남자든 여자든 연인이 생기면 자기 생활도 좀 바뀌어야죠. 나중에 결혼해도 이 지랄 하면서 살 건가? 아 진짜 왜 이래 정말 왜 역치 사지를 안 하는 거요? 야 반대로 네 남친이 그러고 다니면 넌 기분 좋겠냐? 3번 뭐? 순수하다고? 아니 그럼 네 남친이 다른 여자들이랑 저런 모임을 가져도 너는 정말 괜찮다 이거야? 그지 같은 게 선 없는 걸 자유라 착각하고 자빠졌네 웃기고 있어 4번 저는 거기 멤버들 정말 친한 동네 오빠 친구 동생일 뿐 이성으로 보진 않거든요 웃기고 자빠졌네 야 술과 밤이 함께 있냐는 남녀 사이에 편한 친구 오빠 동생 같은 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5번 쓴이 너 쳐 돌았니? 당일도 아니고 1박 2일 당연히 반대지 이런 남친을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지금 당장 헤어지고 앞으로 남친 같은 거 절대 사귀지 마요 그따위 모임을 이해해줄 연인은 이 세상 절대로 없으니까 6번 진짜 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극혐이야 멀쩡한 사람 만나서 문제 없다면 가서 라이팅 하지 말고 그냥 너하고 똑같은 인간을 만나세요 그래 맞아 그 캠핑 모임 안에서 만나면 되겠네 끼리끼리 7번 네 네가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러니 얼른 놔주세요 8번 아니 잠깐만 뭐 적으면 서너 명이라고 그럼 뭐야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이렇게 해도 간다 이거 아뇨 끌 끌 끌 끌 저도 장담하는데 이 3명 갈 때 여자 3명만 가져 나눌 겁니다 왜 힘들거든 9번 그럼 남친이 너 만나기 전부터 모텔에서 방 잡고 여자들이랑 술 마시고 노는 모임 있다 해도 너는 보내줄 거냐 어? 물론 방 따로 써 우린 순수해 이러면 크랭 이러면서 말이지 끌 끌 끌 끌 솔직히 말해서 뭐 결혼도 안 했고 연애도 안 하는 중이다 완전 그냥 뭐 그냥 솔로다 그러면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뭐 좀 거짓 같아도 그래 뭐 네 자유지 이러겠지만 이렇게 연인이 생긴 거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법적인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부처럼 부부라면 말도 못하는 거고 이거는 어 그냥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는 거죠 집 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냥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남자 크게 되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